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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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가운데 가운데를 하셔야 돼 어디로? 아니요 축을 벨 때 요 밑에 하고 요 밑에 가운데 가운데 이거 지금보다 약간 높게 비피는 얼마 정도? 비피는 2분의 1 정도? 2분의 1? 아니 여기를 남겨놔야만 돼요 더워 비피는 나무가 넘어가 보니깐 넘어가면 감쯤인가요? 원래 되는 거니까 그니까요 나도 모르고 슉 더 갈 수 있어요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되